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에 대한 주민 투표 방식을 놓고 갈등 양상이 계속되자 4개 자치단체는 이 사안을 국방부로 이관했었죠. 국방부에서 도입하겠다고 내놓은 방식은 수기형 주민 참여 조사로 결정됐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이슈토크에서 짚어봅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분사 취재부장,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수기형 주민 참여 조사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낱말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수기형 시민 참여 조사라는 것들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알기 쉽게 일단은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공부를 좀 해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된다든지 일방적인 시민 조사보다는 이렇게 수기형 공론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K2 이전 부분도 결국에는 이렇게 수기형 시민 조사 방식으로 추진되게 됐습니다. 일단 국방부는 이제 시민 의견 조사 위원들이 또 구성을 하고요. 이 의견 조사 위원회에서 일단은 이제 군의와 의성에 각 100명씩 전체 200명의 시민 참여단, 수기형 시민 참여단을 표면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민 참여단들이 이제 수기 기간을 거치죠. 그래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충분한 설명도 하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이틀 정도, 이틀 정도 걸쳐가지고 의견을 서로 나누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이제 이 설문조사 결과를 국방부에 전달해서 이제 이전 부지 선정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참고를 한다. 이런 어떤 방식입니다. 이 같은 방식 적용은 그동안 사실 뭐 군의 의성 내지 경북도 대구시 4개 이제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어떤 안을 가지고 논의했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안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주민 투표가 내년 1월로 연기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 최저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 투표 방식을 가지고 군의 군수 그리고 의성군이 서로 입장이 상반되고 첨예하게 갈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군의 의성이 각각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대립을 했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이었는데요. 대구시청에서 그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그리고 군의 군수와 의성군수가 함께 모여서 이전 부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구리 군수는 아예 불참을 선언을 해버렸었고요. 또 의성군수는 대구시청까지 왔다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버렸죠. 그 이후에 이제 다음 날이었죠. 다음 날 16일이었는데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이제 권영진 대구시장과 그리고 이처로 경상북도지사가 함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동안 4개 지자체자 합의를 통해서 최정부지를 선정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제 불가능해졌다.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동안 지역 차원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찬반 내용을 고려를 해서 국방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좀 내달라.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선정위원회를 조속히 열어서 이전 부지 결정을 선정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거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국방부가 들고 나온 게 이제 수기형 주민참여 조사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공론화 과정을 꺼내들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과정을 거시다 보니까 사실은 최정부지를 연내에 결정을 하려고 했지만 벌써 이제 11월달이 되니까 연내에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대구시 관계자 그리고 경상북도 관계자들은 이제 국방부가 제시한 공론화 방식의 핵심은 지금까지 논의를 해왔던 안들에 대해서 군의와 의성 주민들에게 직접 비교 분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리고 최적의 선정기준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11월 안에 선정기준을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1월 안에 선정기준을 확정을 하고 12월에는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45일에서 60일간의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빠르게 결정이 되더라도 1월 중순 이후에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국방부 발표와 관련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군공항 이전 자체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단 대구 경공항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대구뿐만 아니고 광주와 수원이라면 선호 곳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 2013년에 군공항 이전에 가는 특별법이 제정됐잖아요.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사실 6년 지난 동안 이전 추진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라든지 지지자체의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공항을 이제 후보 중에 4곳을 후보 주로 두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광주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공무원들이 지난 한 1년 동안 무안에 전남 무안에만 집중적으로 한 18차례 정도의 출장을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광주가 무안을 찍어놓고 이제 후보지로 결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이제 국방부라든지 광주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1년간 추진본부에서 이제 무한의 11차례 갔지만은 전국적으로 사실은 막 120차례 정도의 출장을 다녔다 4곳에 그런데 그중에 18곳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해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갈등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군광화 관련돼 가지고 지자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유치 지자체 간의 갈등을 빚는 것은 역시나 이제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대구, 경북도 상황이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에서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군소음법이 통과되면서 북방부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이전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10월 31일인데요.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인데 군용 비행장 그리고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군소음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국회 통과를 했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그동안 3년마다 한 번씩 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국방부가 나서서 5년마다 한 번씩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법인데요. 그렇지만 국방부 입장에서는 추가로 예산도 막대한 예산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훈련을 하는데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국방부는 보상금액 규모가 약 800억 원이 조금 더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배상을 했던 금액보다 한 200억 정도가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금액만 드는 게 아니고 야간에 훈련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사실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많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야간 훈련이 상당히 제한이 된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때문에 주민 투표 방식을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국방부에서 소극적으로 임해왔던 공항 문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항 이전 사업에도 이 법이 통과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물고가 터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네. 사실 그동안 연내 부지 선정을 목표로 해왔었고 연내 선정이 어렵게 될 경우 내년 총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뭔가요?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선거 두 달 전에는 어떤 주민 투표 발의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때문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21대 총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4월에 있으니까 두 달 전이니까 2월 안에는 주민 투표를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서 조정훈 기자께서 언급하셨듯이 일단은 국본부에서 1월 21일로 1일을 데드라인으로 결정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수기형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주민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냐 결정하고 그게 맞춰서 주민 투표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월 21일 날 그동안 계속 같은 게 빚어왔기 때문에 1월 21일 날 주민 투표가 실시가 안 됐을 경우에 총선을 거치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할 관계라든지 지자체 장애와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또 언제 또 지시부탁이 늘어나지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꾸준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역시나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든 간에 군의와 의성 양 지자체 그다음에 양 지역 주민들의 사실 충분한 이해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지들이 사실 발빠르게 한다는 게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책사원임에도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 자체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을 가진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네.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도 사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상당히 오랫동안 거치는 과정들이 오히려 민주적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결정이 되는 게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지금 수렴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도 결코 저평가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한다면 지난달 30일이었죠. 제주도의회에서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을 했지만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또 단식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와 비교한다면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공론화 과정은 조금 시끄럽고 또 삐걱거린다 이런 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결코 나쁘지는 않았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기간이 더 길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군공항만 이전하라는 대구시민의 여론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대구시민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대구공항이 전국에서 유일한 도심공항이잖아요. 도심하고 같이 붙어있는 공항이거든요. 다른 공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심하고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시민들 같은 경우는 대구공항 이용이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부적적인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론들을 등에 업고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가 결정됐고요. 이런 시민단체들이 여러 가지 법적 문제라든지 결정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민간공항 이전 공항시설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총리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법무를 위반이라는 의견으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K2, 군공항 이전을 하고 민간공항 이전 부분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공항 이전에 필요한 어떤 그런 공항 무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무시됐다 이런 어떤 의견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단 설명 자료를 통해서 사실 대구공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유일한 도심공항으로서 인기도 있고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연간 400만 명 이상 이용하고 또 영남권을 떠나가지고 충청권 일부터 수도권에서도 이분들이 이용하고 또 동남아권 쪽으로서는 저가 항공원들이 굉장히 취향률이 높으니까 역시나 민간공항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구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지역의 이전 확정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통합신공항의 속도가 붙으면서 대구 동구가 반사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확정이 된다면 지금 기존에 있던 통합신공항 사업 부지도 굉장히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오고 또 새로운 주거업이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될 거다 이런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 사실 K2 부지 그리고 대구공항 부지가 동구 면적이 전체 35%에 달했거든요. 35%에 달하면서 고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렇지만 K2와 민간공항이 떠나면 고도 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 자리에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고 또 주변 지역까지도 개발하는 동시에 도시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활기를 띌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중심도심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라는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부지 자체가 대구의 혁신도시 그리고 동대구 벤처밸리 또 이시아폴리스 또 금호 워터폴리스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노른자 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래 발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대구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자연친화적인 미래 복합 신도시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산업단지 등 대형 국책사업 또는 시책사업을 만들고 또 제2수목원이라든지 국가정부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적지 개발 차원에서는 굉장히 순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 이번 수기형 주민참여 방식에 대한 의견도 두 분께 덧붙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엄무 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조정훈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많이 살펴봤어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정되지 못하는 상황들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결국에 수기형이라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동안 논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다 이해를 해서 그분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됐는데 어쨌든 양지역 주민들의 이해 그다음에 관련된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만이 발빠른 어떤 공항 후보지 결정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난 보고 있습니다. 네. 조 교수님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국방부가 수기형 주민참여 제도를 통한 이전 후보지를 선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합의를 했지만 이제 한계의 산을 넘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주민 투표라든지 또 이전 결정까지도 사실 1월 21일 경점은 결정이 되겠다고 하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되면서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산을 넘었을 뿐이지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신공항 이전지가 확정이 되더라도 여기는 확정이 된다는 것은 국방부와 합의를 해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민간공항은 그 이후에 국토부와 또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공항 이전을 놓고도 또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나름대로 시민들의 새로운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앞서 엄지연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구의 민간공항을 그대로 존치를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더 추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라든지 경상북도는 어쨌든 통합해서 공항을 옮기기로 결정을 한 만큼 국토부와의 논의 과정도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을 시켜서 제대로 된 로드맵대로 공항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공항에서 새로운 민간기가 뜰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놓고 계속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는 만큼 이슈토크에서 벌써 수차례 공항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워낙 큰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까 상황이 바뀔 때마다 내용을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죠. 헬로,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